대나무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서 독특한 상징성을 지닌 식물로 꿈속에서 대나무를 보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. 대나무 꿈의 해석은 심리학적, 문화적, 상징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대나무 꿈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관련 문헌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. 대나무는 그 성장속도가 빠르고 강인한 회복력을 지닌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꿈속에서 대나무가 등장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회복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대나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써 꿈에서 대나무를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와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적응력과 유연성을 상징합니다. 꿈속에서 대나무를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변화하는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개인의 적응력이나 유연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대나무는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자라기 시작하면 빠르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꿈속에서 대나무가 등장하는 것은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.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노력이나 인내가 향후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통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 대나무는 종종 평화롭고 조화로운 환경과 연관되며 꿈속에서 대나무를 보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조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대나무 숲이나 대나무가 풍경의 일부로 등장할 때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의 평화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나무는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함으로 꿈속에서 대나무를 보는 것은 자연과의 연결을 느끼거나 자연적인 균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동양에서는 대나무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중국과 일본에서는 대나무가 강한 회복력과 인내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속에서 대나무를 보는 것은 긍정적인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중국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대나무가 복과 번영을 나타내며 꿈속에서 대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심리학적으로 대나무 꿈은 개인의 무의식적 마음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융해 분석 심리학에서는 대나무와 같은 자연의 상징이 개인의 내면적 자원과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꿈속에서 대나무가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사례 1회복력과 성장 한 중년 여성은 꿈속에서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속에서 그녀는 대나무의 강한 모습과 빠르게 자라는 특성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.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와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긍정적인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례 2유연성과 적응력 한 사업가는 꿈속에서 대나무가 자라는 정원을 관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속에서 그는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변화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꿈은 그가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나 도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사례 3인내와 끈기 한 젊은 남성은 꿈속에서 대나무를 심고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속에서 대나무가 서서히 자라면서 결국 큰 대나무가 되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노력과 인내가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. 이 꿈은 그의 현재 노력과 인내가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사례 4평화와 조화 한 예술가는 꿈속에서 대나무가 우거진 조용한 숲속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속에서 대나무는 그의 내면적 평화와 조화를 상징했으며 이는 그의 예술적 창조성과 감정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이 꿈은 그의 내면적 평화와 조화를 찾는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대나무는 내면적 성장과 자아 실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속에서 대나무가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자원이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대나무는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상징하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대나무의 유연성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상징합니다. 꿈속에서 대나무를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변화하는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개인의 적응력이나 유연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대나무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환경을 상징합니다. 꿈속에서 대나무가 등장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조화를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연과의 조화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대나무가 평화로운 환경을 상징하는 만큼 꿈속에서 대나무가 등장하는 것은 내면의 안정과 조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대나무 꿈은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다양하며 개인의 심리적, 정서적, 물질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나무 꿈은 성장과 회복력, 유연성과 적응력, 인내와 끈기, 평화와 조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나무 꿈은 자아인식과 자아실현, 감정적 안정과 조화, 유연성과 적응력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 꿈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대나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이를 삶의 다양한 측면에 적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눈 쌓인 곳에서 죽순을 캐는 꿈 뜻밖의 진기한 물건을 얻거나 싸게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. 실직자는 직장을 얻게 될 것이고 직장인은 승진을 하게 됩니다. 대나무 가지마다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꿈, 사문서의 기론이 보이고 깊은 일이 생긴다. 창작, 발견, 행운 등이 있다. 대나무 밭에서 대순을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대나무 숲 속에 집이 있는 꿈 때 아닌 돈이 들어와 형편이 넉넉해집니다. 대나무 숲 한가운데를 조심해서 걸어가고 있는 꿈 구설수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. 대나무 숲 속에서 신령이 나타나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간다. 대나무 숲 속으로 들어가는 꿈 2파 승진 당선 학위, 자격 취득, 취득, 승리 연구, 발명, 향작 등이 있다. 대나무 숲에서 하얀 수염의 산신령이 나와 자신을 바라보던 꿈 자신의 일생에 귀한 사람을 만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갈 길몽입니다. 대나무 숲에서 헤매는 꿈 사업을 골몰하게 되거나 심리상태가 불안할 것이다.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꿈 자신의 잠재능력을 키워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. 만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대나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면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돌 진조입니다. 대나무 숲을 보는 꿈 지신의 도움으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. 대나무 숲을 조심스럽게 걷는 꿈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돌게 됨 대나무 숲이 푸르고 입새마다 싱싱하게 보이는 꿈 어떤 희귀한 소재를 놓고 깊이 연구한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됩니다.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문예 작품을 창작하게 됩니다. 돈을 감상할 장소를 방문하거나 행운이 찾아옵니다. 대나무 위에 눈이 내려 대나무 가지가 휘는 꿈 노력한 결실을 맺고 머지않아 상급 승진할 암시입니다.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높은 자리로 옮기게 된다. 승리, 성공, 당선 등이 있다. 대나무 족순을 잘라 집으로 가져오는 꿈 외처에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거나 외손자를 두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. 대나무 지팡이의 의지에서 통곡한 꿈 자신과 집안에 우한이 닥치고 슬픈 일이 생길 불길한 징조입니다. 대나무가 마르는 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. 대나무가 말라가는 것을 본 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나 사고, 질병이 생기게 될 징조입니다. 대나무가 무성한 숲에 들어가 명상을 했던 꿈 학물을 깊이 탐구하여 존경을 받고 독특한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그 명성을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.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요란한 꿈 세상 인심이 흉흉하고 시비거리가 생긴다. 대나무가 요란이 흔들려서 바람소리가 크게 들린 꿈 주변으로부터 인심을 잃거나 잦은 시비거리 같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. 행동에 조심하세요. 대나무가 확 커버린 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꿈으로 사업이라면 순풍에 돋단 듯 번창하고 순조롭게 잘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대나무나 소나무가 마르는 꿈 대나무나 소나무가 마르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. 대나무나 소나무가 울창한 꿈 대나무나 소나무가 울창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. 대나무로 만든 근사한 의자에 앉은 꿈 직장에서 높은 직측으로 승진하거나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고 또한 고결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. 대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은 꿈 승진, 성공, 당선 등을 암시 대나무를 마당에 심는 꿈 큰 인물이 나거나 사업기반이 생기고 죽순이 벼랑간 자라면 큰 사업의 소망이 이루어진다. 대나무를 많이 배워온 꿈 재물이 생기거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. 대나무를 보는 꿈 대나무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근심을 덜게 되며 가정이 편안해지고 뜻밖의 돈이 들어온다. 대나무를 왕창 배워다가 오는 꿈 재물과 횡재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많이 배워왔다는 것은 큰 재물이 생기거나 희망적인 사업을 하게 될 꿈입니다. 대나무를 자르는 꿈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. 대나무를 집 앞에 심는 꿈 대나무가 상징하는 행운을 집에 가져다 놓았다. 즉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기반이 제대로 갖춰질 것을 보여주는 길몽입니다. 대나무밭에서 대순을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재물이 들어오게 된 대나무밭에서 신령이 나오는 꿈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게 된 대나무밭에서 싸우는 사람을 말리는 꿈 대나무밭에서 싸우는 사람을 말리는 꿈을 꾸게 되면 뜻하지 않게 친한 사람과 싸우게 되니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. 대나무 숲에서 헤매이는 꿈 이 꿈은 방황하는 심리를 반영하는 꿈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하는 일이 막히게 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일을 암시합니다. 대나무의 꽃이 피거나 대나무를 많이 베어오는 꿈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며 재물이 생기거나 돈이 들어올 만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대나무의 꽃이 피어 그 대나무를 베어온 꿈 돈과 재물이 생기어 부귀를 누리고 행운이 찾아올 진조입니다. 대나무의 꽃이 활짝 피는 꿈 실제로도 대나무의 꽃이 피는 것은 굉장히 보기 힘든 일입니다. 굉장히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될 꿈으로 행제수운을 상징하는 꿈이에요. 대나무의 꿈 길몽이다. 대를 타인인 자르는 꿈을 꾸면 기쁨이 있다. 대를 심으면 좋은 친구를 얻게 되고 꽃이 피는 꿈을 꾸면 만년에는 유복하게 살 수 있다. 다만 자기가 대나무를 자르는 꿈일 경우에는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. 문 앞에 대나무가 잎이 화창하게 자란 꿈 대나무가 상징하는 행운과 같습니다. 무성할수록 좋으며 꽃 좋은 재수가 생길 일입니다. 바람에 흔들려 대나무 소리가 요란한 꿈 주변의 인심이 흉흉하거나 시비거리가 생김 버드나무 또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통곡을 하는 꿈 모친상이 있거나 집안의 우한이 들끓게 된다. 사고, 실패 등이 있다. 비가 온 후 숲속에 들어가 빽빽이 쏟아오른 죽순을 꺾어 가져온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투자를 한 일이 잘 되어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될 길몽입니다. 오미 팬더곰에게 대나무 순을 받는 꿈 친구나 애인에게 예쁜 선물을 받고 사랑과 우정의 표시를 한다. 울창한 대나무 숲을 바라보는 꿈 웅창한 숲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나 일이 잘 풀려서 재물이 들어오게 될 꿈입니다. 자신의 집들에 대나무를 심거나 집안 화분에 대나무를 기르는 꿈 하는 일이 기반을 잡아 흔들림 없이 탄탄하고 순조로워 걱정이 없어집니다. 대나무를 심는 꿈은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모든 일의 이득을 보게 됨을 암시합니다. 죽순이 갑자기 크게 자라는 꿈 진척이 없었거나 평소에 염원하던 일이 이뤄지게 될 꿈으로 계속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공과 날 꿈입니다. 죽순이 나 있는 꿈 사회적으로 기반을 닫고 줄세할 징조입니다. 여성이 이 꿈을 꾸었다면 태몽으로 좋은 아이가 태어납니다. 죽순이 자라서 마루나 천장을 뚫고 뻗어바는 꿈 재앙의 피해를 입거나 집이 망하게 됩니다. 지반이나 뜰 안에 대나무를 심는 꿈 널리 인정을 받거나 사업기반이 튼튼해짐 집 앞에 대나무가 백백하게 들어서 있는 꿈 가문이 번창할 것을 나타내며 집안 가득히 대나무가 들어찼다면 모든 일에 행운이 따릅니다. 창밖에 대나무가 있는 것을 본 꿈 하는 일마다 잘 풀리니 기쁜 일이 생겨납니다. 척박한 땅에 대나무가 솟아난 꿈 힘든 일을 극복하고 성공하게 될 꿈입니다. 팬더곰 여러 마리가 대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꿈 집안이 화평하고 내조의 힘으로 부자가 된다. 협동심, 공동체 등 조화와 질서가 생긴다. 팬더곰을 타고 대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 북이 국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. 팬더곰이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입신 양령하게 된다. 입하, 당선, 합격, 자격취득, 성공 등의 눈과 서광이 비친다. 푸른 대나무 밭에서 팬더곰 한 쌍이 놀고 있는 꿈 선남선녀가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달콤한 사랑의 이기꽃을 키우게 된다.